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지역 내 민관 공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수령관 한울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지회를 비롯해 의정부문화재단과 학부모 네트워크연합회 등 21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식 확산,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행복주간 조례 취지 설명과 업무 협약 서명, 공동협력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소년 행복주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